안녕하세요. 전복현대 김민혁 선수입니다. 이번에 저희 나이티가 반장선거에 나간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또 운이 좋게 나이티가 92번 저를 김민혁 선수를 되게 좋아한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반장선거에 나간 만큼 저희 선수들도 많이 응원할 테고 그리고 이렇게 나이티가 공약을 걸었었는데요. 선수들과 함께하는 골세러머니를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선수들과가 아닌 김민혁 선수와 함께하는 골세러머니를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팬투표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걸 뭐라 얘기하죠? 지금 1번부터 4번까지 있잖아요. 이걸 한번 다시 넣어볼까? 선수들과 함께 골세러머니가... 선수들과 함께하는 골세러머니가 아니라 김민혁 선수와 함께하는 골세러머니. 내가 경기를 뛰어야지 같이 세러머니라는. 어떤 overly 겟어LD 하고 오죽해ception. 재밌습니다. 어우 맥죠